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우리 슈퍼주니어예요! 저는 슈퍼주니어 이특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은혁입니다. 아 잠시만요. 아 누구세요 근데? 아 시윤씨라고요. 아 동혜씨라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지 원혁씨? 아 저희가 그 이벤트를 오늘 열었습니다. 마마시다를 시작하면서 뮤직비디오 조회수에 따라서 여러분께 깜짝 이벤트를 제공해드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킬건 지키는 슈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이파이브회 하이파이브회를 열게 됐습니다. 빨리 저희가 내려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하이터치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뭔가 멀어지고 뻔했어. 안녕하세요 스페지입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우리의 세계야! 제가 마마시다를 뮤직비디오 하면서 공약 걸었었잖아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회를 할 것! 한편은 너무 고마운 게 또 이렇게 10년동안 이렇게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오늘 다행히도 이렇게 날이 많이 추운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고 너무 고맙고 항상 사랑합니다. 네. 아유! 네. 여러분도 오늘 그냥 완신우 너무 감사하고요. 새로운 체온을 한 번 느껴나요. 따뜻한 시간 같이 보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벤트 공부하죠? 네! 얼마에 얼마는 이벤트 준비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하이파이브회 시작하다가 갈게요! 좋겠습니다. ê 오늘의 슈퍼주니어의 번개 깜짝 서프라이즈 이벤트 하이터치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